오승환 김규리 열애설 오승환 김규리 열애설, 오승환 따라 일본까지 오승환 김규리 열애설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의 오승환이 배우 김규리와 모카 열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연예인 매체 TV 리포터는 16일 스포츠 및 연예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야구 선수 오승환과 배우 김규리가 3개월째 핑크빛 열애 중이다. 일본에서 활약 중인 오승환을 만나기 위해 김규리가 여러 차례 출국한 바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규리는 올해 2월 7일까지 괌에서 있었던 삼성 라이언즈 전지 훈련과 함께 개인 훈련을 진행한 오승환을 응원하기 위해 괌을 찾았다. 또한 오승환을 만나러 일본으로 날아가 함께 시간을 보낸 목격감도 나오고 있다고. 오승환은 2005년 후로 데뷔해 삼성에서만 9년을 뛰며 통산 444경기에서 277세이브 평균 자책점 2일. 60구를 기록했다. 2005년 이후 한국 시리즈에서 5차례 삼성이 우승을 차지하는 동안 뒷문을 철저히 잠그며 철벽 마무리라는 찬사를 받았다. 한신 타이거즈에서도 오승환은 12경기 무실점 호트로 한신의 수호신으로 불리며 일본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김규리는 김민선이라는 본명으로 1997년 잡지 히가로의 표지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2009년 11월 김규리로 개명했으며 드라마 학교 유리구두 현정아 사랑해 한강수 타령 영재의 전성시대 영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하려 인생 미인도 풍산계 또 하나의 약속 등의 작품에서 주연을 했다. B 감사합니다.